축하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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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 다띠야 좋네 야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지금 찍는다고 했으면 의자를 좀 깔끔하게 입고 나오든가 장난 당하고 뭘 찍는다고 하면 좀 알아서 샴푸도 바로 씹고 이렇게 나와서 해야지 깔끔하게 일단은 오늘 강수 생일 몰카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강수 생일 몰카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후 좀 크게 좀 하라고 자신감 있게 좀 속일 때는 한번 제대로 해보자고 자 똑바로 해보자 와후 다 깨지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게임의 믿킨 아 대판이구나 대판이야. 그렇게 다 깨죠. 아 왜 이렇게 다 깨버렸어요? 빌려가지고. 형이 깼죠? 어. 만약에 이거 박재범이 깼으면 어떻게 됐어? 난이 났지. 조심해라. 그런 거 알지. 안 하면 실수를 다 하는 거 기계가 아닌 이상. 그럼 실수할 수 있지. 기계가 아닌데. 그럼 너도 실수해 술 먹고. 죽지 뒤지지 뒤져. 자 오늘의 콘텐츠 뭡니까? 자 오늘의 콘텐츠는? 김치찜. 예. 돼지고기 김치찜. 아 가까이 되지 말라고. 지금 피부 받고 있는데 왜 자꾸. 지금 많이 전했어 근데. 아니 아직까지 이게 받고 있는 중이라고. 또 하나의 뭔가 있는데. 예. 그 이제 그 구독자 분들이 이제 그건. 이따가 이제 깜짝으로. 아. 맨날 이제 먼저. 뭐 먹는지 밝히고. 하면은 이제 좀. 아 안되지 안되니까. 돼지고기 김치찜 먹방 플러스 알파. 요렇게 간다라는 거죠? 자 알파. 응. 뭘 또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의식하기 전에 스트레스 밖에 안 나. 하하하하. 오케이? 아니 알파 얘기를. 아니 됐어. 아니 알파 얘기를. 니 입에서 뭔 얘기가 나오라는지 알아. 뭐 그냥 빨리 저 오프닝 짤러. 음식 해야 돼 지금. 배고파 죽겠어. 알파. 아시죠? 아니 알지. 그건 모르면은 진짜. 야. 너는 오프닝이 너무 길어. 하와이 하얀 소츠. 너무 예쁘네요. 아우. 저번에 사준 게 너무 고맙지. 하와이 어디 있는 겁니까? 액션. 미국. 정답. 액션. 아니요? 하하하하. 하하하하. 몰라 안 가봐서. 아우. 아우. 나이질이야. 몰라 안가봐서. λλci는 아니죠? 아우. 오 맞아요. 안가봐서 모른다고 근데. 정답이라니까요. advisors. uestos. 자 정답입니다. 박수. 박수도 치지 마. 돼지김치찌 먹방. 와 후. 빨리 Jediпод. 와 고기 질이 엄청 좋네요 앞다리살하고 목살 김상김치 네 아 돼지김치찜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? 아니 고기를 두껍게 쓸어놔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네 그러면 저기 뭐야 시간도 없는데 그냥 깜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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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음식 꿀 이벤트 자 구독자 여러분 그 돼지김치찜이 지금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아까 구독자분들 아시죠 그 깜짝 이벤트 그 깜짝 선물을 먼저 가지고 오겠습니다 너는 깜짝 메뉴 혹시 뭔지 알아? 선물 생선인가 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역시 축하합니다 재혁이의 5주년을 축하합니다 자 아유 야 고생했다 5년 딱 야 아니 내가 오늘 깜짝 이벤트로 우리 재혁이 좀 시간 돼가지고 어 왜? 뭔 날이야? 아니 뭔 날이 있었나? 아 생일 생일 아 내 기억 난다 그때 술 먹고 아 아 내 필름 끊겨갖고 기억이 잘 안 났네 같이 해 그러면 이거 꽂아가지고 뭐 같이 하는 거예요? 아 됐어요 볼 같이 해요 됐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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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지금 표정 보니까 야 이거 생일 이제 해 아 네 생일 해주려고 한 거야 뭐 상남자 상남자 하고 우린 하나야 하나야 하면서 뭐 이런 거 갖다 삐져 아 참 야 고추라 그냥 이렇게 꽂는 거야 자 오이도 꽂고 야 데코레이션 죽여주네 야 재혁아 저기 가서 초 남은 거 좀 갖고 와봐 저 옆에 보이지? 저쪽에 있어 숨겨놓은 거 내가 몰랐을 거 같아? 참 등치 진짜 아유 등치에 비해서 참 좁다 너 생일 케이크 나이에 맞게 딱 갖고 왔어 선물도 진짜 좋은 거를 다 준비해놨고 사놨어 유행하는 게 뭐야 베르메스? 참 답답하다 진짜 진짜 사놨다고요? 아하 참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물로 해놨지 자 광수 요즘 뭐 잘 되는데 어? 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냥 부러워 아하 한 번에 꺼으니까 우리 또 생일 축하해 캬 자 이제 선물 진짜로? 진짜 좋은 선물이 있거든 까먹어 아 진짜로? 어 진짜로 까먹어 자 이제 떠 선물은 나야 잠뜩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안녕하세요 미키랜트 조카 야야야 야온이에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